아들 아들 하진아 불러봐 하진아 불러봐 하진아 좀 전에 먹고 지쳐서 자는거야 아들 아들이에요? 네 우리 손 안 안 예쁘네 우리 손 안 안 예쁘네 아니 걔네 진짜 예쁘게 생각해 크게 나와서 그랬는데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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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초취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아까 나랑 신랑이야 그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거 그래갖고 잘생겼다 오구 오구 깜짝 놀랬어 이게 무슨 반사? 노노반사? 모로반사 아 우리한테 이게 이게 좀 붉게 나온다 카메라가 네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제 할머니 저리 가진이예요 해야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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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